오늘 저는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한 가지 특별한 문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김길수 사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김길수는 관광폭행 뺑소니 사기 특수강도 무고제까지 아주 복합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이고 이 범죄자는 플라스틱에 숟가락을 집어삼키는 퍼포먼스를 보이며 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주장하며 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도주를 시도하여 탈옥에 성공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떠들썩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도주 3일 만에 검거가 되었지만 검거되고 나서도 대한민국은 떠들썩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 이유는 경찰청 내부에서 김길수를 현장에서 검거한 형사는 버림받았다라는 폭로가 나왔기 때문이죠. 몇 날 며칠 밤새가며 추적하며 현장에서 뛰어가며 잡은 현장 형사는 특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진을 시켜줄 거면 다 같이 시켜주던지 아니면 다 같이 안 시켜줬어야 하는데 왜 현장에서 뛰는 형사를 소외시키나요? 라는 놀라운 폭로가 경찰청 내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범죄자를 잡으면 우리 경찰관들은 수갑 채운 놈 거라는 표현을 쓰며 현장에서 발로 뛰어 검거한 사람이 주공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현장에서 뛰지는 않고 조력을 해주는 조력자의 포지션도 있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정보도 현장에서 칼맞을 위험을 극복한 형사들이 발로 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조공자들은 주공자의 준한 특별 승진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현장 형사가 아무런 포상을 받지 못하고 조공자가 특별 승진을 했죠. 이러면 우리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사명감 직업 의식마저 사라집니다. 다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불공평 때문에 말이죠. 라고 말하며 이 사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강력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여기서 현장에서 발로 뛰던 형사를 제끼고 승진한 사람이 바로 여경이라는 사실이죠. 여경도 물론 정보를 제공하긴 했습니다. 김길수의 여자친구와 함께 밥을 먹고 있다가 여자친구 핸드폰에 걸려온 전화를 경찰 상활실에 전달했다는 정보 제공 말이죠. 여경의 이런 행동을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고작 전화 하나 알려준 거 가지고 특별 승진이라는 게 어이가 없지 않나요? 지금 경찰청은 아예 난리가 나버린 게 블라인드 창설 역사상 최고의 화제 글이다. 지금도 저 경찰서 소속 직원들 일부는 직접 잡은 남경이 승진한 줄 알고 있다. 검거하고 다음날 청장인가 국수본장이 의정부로 날아왔다. 근데 오전까지 다들 남경이 다는 거라고 알고 있었고 모두가 축하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경 앞으로 나오라 말하더니 여경에게 특별 승진 달아줬다. 특진한 여경은 저 형님에 비하면 새까만 후배 맞고 남경이 양보한 게 아니라 윗대가리 장난질로 그 당일 아침에 바뀐 게 맞다. 의정부 1층에 돌아다니는 직원 아무나 잡고 물어봐도 이구동성으로 잘못됐다고 할 거다. 지금 경찰서 직원들 대부분은 멘붕았고 여경 공적에 대한 감찰 들어가면 역대급 사건 터질 거임. 이라는 내용이 지금 난리가 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뭐 제가 경찰 내부에 대해 뭘 안다고 말하겠냐만. 경찰 내부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여경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남경보다 여경이 먼저 들고 일어나서 화를 내야 하는 겁니다. 여경과 남경을 동일한 눈으로 바라봐 달라. 여경이라는 이유로 특진하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느냐. 라는 식으로 여경이 먼저 나서서 자신은 절대 승진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체 어느 경찰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선에서 범죄자 검거하려고 나설까요? 그냥 뒤에서 깔짝깔짝 거리며 cctv나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뛰는 사람에 대한 처우는 더더욱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 게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이 나라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만 들고 있네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고 양성이 평등한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저 남경분의 안타까운 사연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면 구독은 됐고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이러면 누가 현장 경찰 하고 싶어 할까요? 감사합니다. 저 남경분의 안타까운 사연은